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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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네 아이고 아이고 너희 먹으시냐 아이고 아방도 영봉이냐 어뜵을 땐 완 먹지 아니엉 그자 코생이 니껍 투뜩 그자 촉촉촉촉하당 그자 입에 맞은 반찬이나 미식어 해 놓으면 또 두사발 썩 그것도 건강이 아니쥬테네 임숙이게 아니 먹을땐 아니 뭐 꼭 걱정된 혹시 40세 40세 이도 미식어 톡톡커먼 그자 인맥 정말 까다로운 미식어 이리 서왕을 코생이 행꾸라 그럴거냐 그니까 그자 사람이 그 걱정하게 맹길 안하던데 입에 맞는 반찬이나 해 놓으면 아 다 그거지 이사름함실만 밥 두사발 그거 문짝 크게 먹어놓으면 그거 소화도 안이 되고 그런 것이 건강이 아니쥬텐들 테레비에 나온 박사님들께 저 식살허이에도 규칙적으로 인역 양에 맞게 저 먹었다가 안 먹었다 거짓마랑 이걸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어떤 보약이나 어떤 미식 건강식품 먹는 것보다 더 큰 그 난 극허형 식습관을 바로 없어 바로 없어 자꾸 테레비에 나온 박사님들 굳지 아냐 배각이 거땅해 우리 순댁이여만 그자 박사 험씨라 한찐 일이서 그자 박사봐 저들지 마심 그 옛날에도 이사름아 등 뛰시고 배가 불러서 이사름아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지 배는 딱 불러는 좋은지 자꾸 등 썰렁어 계시리 옆에서 존소리 할 거냐 하시짜로 나도 이젠 밥도 줄여 먹고 먹는 걸 호쌀 줄이지 내 임시다 요작이도 테레비에 어떤 하루방 나와 아이고 105살 긍의도 원 귀 듣는 것도 원 저 불편해지 아니오고 좀 식솔들이영하장 밥 먹고 좀 먼 뒤 못 가지만은 집어여미 밭디 다 그거를 댕기고 그냥 좀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도 아니오고 긍의연 그저 아나운선가 어떤 예팬 아이고 어르신 어떤 행령 건강하게 어이거 헌 비결이 뭐예요 허멍 들어보는 그 어른 허는 말이 인혁은 평생 먹는 걸 욕심내지 아니오고 딱 그자 헛을 먹을만이만 먹음 살아온 거 미신 산삼이오 노경이오 미신 그런 것도 먹지 아니오고 생보기염이신 양 그런 것도 먹어보지 아니오고 딱 인형맞게 저 헛살석만 먹음 살아온 게 오래 산 비결이 넘은 건골한 양 아이고 그 어른 저 곧는 거 보나 나도 이재랑 헛살 이 저 먹는 걸 반으로만 줄여보지는 힘쓰다 나도 요새 음은 입맛도 요새는 하영도 못 먹음쯤 아는게 긍허이도 헛살 줄여보카 염슈 아 걔 난 백 다섯 고장 살아보지 아이고 백 다섯 고장 살진 아니해도 이야 난 양 사는 동안 그런 생각을 해 염슈다게 나가 호루라도 아방보다 더 살아배야 점이 아이들 괴롭게 아니오고 점 놈신 뒤 아방이고 혼자 나동이고 가불면 어떤 거 이영 아이고 나가 아이들 신도 나가 살아도 너네 아방보다 호를 더 살아불어서 너네 편안하고 너네 괴롭지 아니오는다 자꾸 이땀으로 굴아지는 거 긍헌 심정으로 나가 이제부터라도 건강하게 살지는 거주 미신 거 나가금 천연만년 살구정의연 긍허쿠가기 진실을 굴아지다르마 인간아 나보다 확 가불라 확 가불라 그 말 아녀 그것이 아니고 그런 아방도 저 오래 사는 것도 아문이 아니고 호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 살까 아니까 난 몸에 굳은 것도 이제랑 허설 첨곡 주리곡 이 먹는 것도 양 이 스트레스 받아놓으면 그저 벅짝하게 부르먹었당 또 아니 먹으면 바짝 크게 아니 먹었당 하지마랑 이 규칙적으로 허설석 허설석 먹으면 긍허는 게 좋든 난 긍 압서 내가 아프지 않으니 건강하게 사는 비겨노나 골라주커라 그자 나 보금지에서 심사임당이 떨어지지 않으니 과학 항상 이시민 난 아프지 않으니 그자 주로 외워가면 그자 백 다수단이 백 요답까지도 사라집시켜요 걔는 신사임당으로 저 주명기 채우면 밥도 아니 먹어도 되고 과학 시어서도 되고 아무것도 어서도 우리 사람 짐 좀 컵과 그 미신 말을 넣으면 그치로 꼭꼭 대화적으네 꼭 미신 뭐 돈 먹으면 사나 나야 말인즉슨 그거다 이지거지 이사룸아 아이고 돈도 내에도 건강이름인 돈도 아무 의미도 없고 아니 난 일치를 낳는다 이거야 난 이거만 딱 시멍시멍 아이고 속섬없었게 그거 꼭 아방 저 날도 비와분한 어디 우뭇거리지도 못하고 저 먹어난거 설거지 없어 저 설거지 험도 경헌이 이런 시치의 시를 낯지 주지 말란 말이야 설거지 험도 운동되고 난 저 설거지에 입사 아방 설거지 하는 동안 나 양 화살 아장 이제 앞으로 인생 어떤 조경 머그고 화살 생각을 지피해봐야 될 거 담수닥에 난 안잔 그 연구를 놓고다 그치로 먹으면 안잔이시면 안된다고 이 사람 아우멍해야지 그게 문제야 그게 오멍하라마리 오멍해요 아방 오멍헙선나 화살 연구 좀 해야될 거 담수닥에 어떤 어민 화살 조경 머그고 그 연구 들어 감시다 양 비연구 고마는 소리에 가만히 도구고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